아니 어떻게,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해서 당뇨뼈상케톤 산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. 아저씨가 인슐린 주사 갖다 달래서 운전에 집에 뛰어가다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. 아이고, 잔만아. 아니, 그러게 내가 좀 싫어하고 그렇게 말했잖아. 운전수 꼴 리베드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더니만 결국 이게 무슨 꼴이야. 순장치랑 은혜리를 어떻게 하라고. 아버님. 아저씨. 어떻게 아저씨와서 어떻게 일해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. 저 항상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녔는데 저 운전하고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었나봐. 나라도 챙겨주고. 아유. 아유. 무슨 말이야. 아이고. 물 한 모금도 못 먹다니. 뭐라도 먹고 자니 그냥 다행이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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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한 끝이 또 잘 먹었느니. 누나가 음식 남기면 나중에 지옥 가서 혼난 됐어요. 아이고. 아이고, 물었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기특해. 아이고, 기특해. 아이고, 기특해. 아이고, 기특해. 아이고, 기특해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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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그만 좀 울어. 그만 좀 울어. 이 애가 왜 여기까지 왔을 게 공 소리야 진짜. 엄마, 아저씨 불쌍해서 어떡해. 막간사전이 왜해? 무슨 일 있어? 아까 급하게 나가시던데. 그게 인슐린 주사 가지러 가신 거였대. 나한테 시키시지. 어떡해. 응? 응견아.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사망하셨을 가능성. 뭐? 사망? 뭐 하신 겁니까? 야, 너 말 함부로 하지 마. 은조 아직 안 죽었어. 우리 은조 아직 안 죽었다고. 이 사람아, 이거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이고, 이해하십시오. 지금 우리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. 미안합니다. 이 사람아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왜 그래? 아버님. 저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. 살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. 그래도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. 저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요?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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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!